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Imp tired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스티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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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자유가 하는게 이것은 하나님 실제 일단은 고급 고급 수요되지만 이 케子 를 자가가 네 네 살짝 안정된다 약간 약간 관옆이라고 하는거. 근데 여기에는 이건 소유 공이라고 하는거. memorial는하지 않게 됐어. 이거 또 자랑스럽게 이거. 소유 쿠팡... 소유... 소유쾅이라는거였다. 그래서 제가 영향이 많이丰지 못한거. 진짜로 엄청나게 입었다는거. 소유쾅하고 바다를톰고 있는거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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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 가는거에요. 너는 진짜거에요. 그래서 member는거에요. 일단 이거... 사실 이거 뭐라고 하면 안陽췌. own 그럼 닭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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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ك도 닭다라 이거같은 들어 오늘이 런치 진짜 다른 식으로 intuitive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안chluss 이거 아직도 안 맛있어 이거 안심 근데 아직도만 이게 런치 런치 이거 Madame 그래 런치 런치 hots 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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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시만요, 왜 이렇게? 그니까요 어, 여기로는... 제가 그냥 쌀을 때가 있는거죠 쇼쇼... 쇼쇼... 쇼쇼, kick 그리고 또 약속이 저는 60% 그래야 야야야야 그리고 랩스는 간장과 함께 우와 전체.. 아까는 다진 반 맞아요 제가 50분을 이때는 이 분은 이 분은 이 분은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확인해 주셔서요 이거 이거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요 이렇게 하면 더 대다 대다 이거 자요 안다 그 자윤이 없어진 지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잠시만요! 이 자윤이 왜 안잘? 빨리 빨리 과자 이런 지지에 뭐.. 뭐 필요한 지지에 대해. 고툴이도 잘 안정돼. 그리고... 이제는 뭐지? 이건 뭐지?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그리고, 봄살이 많이 별로 안정되어. 그래서, 이따가와서 한국으로 하다가, 이건 결제이 좀 더 많아요. 근데 지금 강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? 내가 생각하는데,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의 한국은? 김치! 그리고 그...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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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국의 한국은?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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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설이 아, 키스릉과 소금을 많이 켜요 이렇게 자막을 complete 이렇게는 안될 때까지 우선은 오늘 tiver 파일 패스 우리는 파일 패스는? 자 gold. 그러면한팀을 만들어내고 향내你的小 향내你的味道 Look at me. 너네네들. 소금을 감안하게 講什麼 和你身上的味道 我想念你的吻 和手指淡淡的烟草味道 其他不想理我 她通常在唱歌的時候 我都會在旁邊翻白 以後不然配合她 妳為什麼不唱 妳唱歌好聽嗎 我唱歌不好聽啊 好 我們唱歌很好聽 이거啊 我們五分講 張惠千耶 好好吃喔 妳為什麼眼光放淚啊 因為有點燙 而且這個麵條 因為我平常其實會煮得有點過軟 可是它現在Q度完全剛好耶 然後起司味又超重的 還滿了 起司一定要放的啊 好好吃喔 而且它的那個辣啊 因為我剛剛單吃的時候 我覺得很辣 可是現在有加麵之後 它的辣度就真的上低很多 而且又加了起司 嗯 還滿成功的啊 我也覺得成功啊 我覺得還滿成功的 當個廚藝好冷靜就這樣啊 沒有辦法 真的 還滿成功的 跟我覺得我們高湯要再煮 所以如果大家在家裡面 一樣台式火鍋的吃法 你就是把高湯煮好以後 然後你加高湯 不夠鹹對嗎 再放那個湯醬油 所以這湯醬油是 每個人家裡一定會必備的 韓國式 韓國 我也是 沒什麼 我也是 沒有什麼 您 它有地震的 我很久沒有經歷地震 我有點害怕 我也是 沒事的話還是要壓力 吃多 吃部隊鍋壓壓金 壓壓金 壓壓金 我們這部影片 來爛了很多耶 對 怎麼沒有沒事啊 怎麼又沒事啊 欸 나가보고 오, 반! 오, 이거 린 반 진짜 대박이야. 이거 그냥 린 반? 이거 그냥 린 반? 이거 그냥 린 반? 에? 우리 더 넣어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식품은 뭐ased? 아, 쇠깎은 쇠깎이에요 ? 치즈 치즈 바요네즈 쇠깽 바요네즈 바요네즈 그리고, 저희가 주로도 도착한다고 생각했는데, 왜냐하면 도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발을 노려봅니다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와! 이렇게 하면 국시가 something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올리아이도 거의 싸려중된다. 별거는 안전한 것 같아요. 키수삼에서요? 물론 그 프로제도 안전한 것 같아요. 이거 잘 안전히 언제나 저건 그저. 제 modify 먹방은 아주 Arcstatic. 그 밥이 정말 싱겁습니다. 너무 싱rop여요. 그치스 당황에 넣기 다시 거 했어요 이렇게 트레이리 당황을 넣어 이렇게 넌 찬스 아주 맛있어 ready? 그치스 엄청 많아요 그치스 엄청 넓 너희는 있는ätby에서 먹는다 너희는 누구야? 요요요요요요요 어떻게 해오는 도대체 안 돼요 이렇게 해오는 건가 거기서 이런 점에서 천천히. 그리고 그 후에 를 안 Oprah 안아 그리고 제가 발견 제가 두개는 한테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두개는 안정적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 그리고 랩은 안정적이 조금씩 우리가 이제 잘 안정적이네요 네 네, 거의 다 같이 네, 랩은 잘 안정적이네요 랩은 잘 안정적이네요 근데 진짜 귀요하니 아니, 저는 그냥 저의 귀요하니 그러면 안정적이 아니다 한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остan에 비하기를 먹으러 를 알았어요 를 보기로 했어요 다음번호로 생각해봅시다 괜찮은 아니에요 아, 모르는 상대로 한 번 더 빨리 먹자 소고기 양초 제가 잠시 마요 우리 거의 다가가... 죄송합니다 미안 미안 이렇게 먹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Hello Day의 시 나과 타와뉴님 여기가 우리의 한국 부퇴鍋 에 我必須要說 做出來跟我之前做的味道有差別 然後剛剛其實有討論是因為泡菜的關係 跟因為食材都是我們韓國邦回來的 對 我們就是手扛過來的 對啊 什麼湯醬油那一些 都是韓國邦回來的 大家其實在家裡還是可以吃吃看 我覺得味道還是會有點落差 不過我覺得整體來說就還是好吃的 如果自己在家裡做的話 我這邊當然是非常的正宗 當然就是你們可能也是吃不太到 I'm so sorry 那你們覺得我今天 혹시可教野區這樣子好不好 你們有什麼講 那步驟我覺得很順的這樣丟下去 我就覺得就是 我覺得放食材不會跟放才很不錯 然後其他調味好像是我在調的 我前面有調 對 前面有調 但我必須要說就是其實有一些試的口味 我發現就是 反而他們試的更精準 因為他們會覺得說 那個鹹度還要再鹹一點點 可是我會覺得太鹹 就像我一開始煮韓國菜有個問題是 我不知道它應該是什麼味道 對 所以我覺得其實大家在家裡面 照你今天這樣煮你會吃得很開心 為什麼 因為大家根本不知道 應該本來聽過是什麼味道 因為你感到 人家在我們的煮喔 你吃的味道就是對的 你要這樣子深信自己 深信自己 然後 等一下喔 這什麼 我們現在要打什麼意思嗎 什麼意思… 它要打嗝… 因為我要鎖 我舉起來我比較不會有聲音 那如果我放下來就會有聲音啊 會 所以我現在沒了 這是每個人都有下 好啦 然後 同時間就是HIGHER DAY那邊也會上 有我的影片 然後今天的影片就到這 非常感謝大家看我的影片 大家也要記得去訂閱我們的頻道喔 好 去燕養 掰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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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欸 這大部分妳的長相很母湯耶 我怕它近喔 喔 不要理我 我肚子 不好意思 I get it 它容易自己歪掉